김자국 9450에 나오는 머리댁에 달린 드래곤입니다. 벌크로 사서 많이 부족합니다. 머리 4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란색 머리, 빨간 머리, 똥똥한 머리, 노란 머리 그리고 하얀 깃털에 녹색 깃털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에는 검은색 깃털 그리고 다리는 4개, 날개의 손톱, 삐죽한 손톱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손잡이처럼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얘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면 날개도 움직이고 이 녀석의 기믹, 이 드래곤의 기믹, 그리고 꼬리 꼬리를 이렇게 하면 꼬리를 살랑살랑살랑살랑 움직이기도 하고 흠, 날개가 훅 떨어지네 다 많이 부족되고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때려부셔서 벌크로 만들어야죠 또 다른것도 만들어 봐야겠습니다